자연수가 많아? 짝수가 많아? 짝수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잖아. 수학과에서 이런 거 하거든. 근데 봐봐라. 3개가 많니? 4개가 많니?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1대1 대응을 시키다 보면 1가 남으니까 많다고 하는 거야. 알아듣니 무슨 말인지? 이게 자연수지? 이게 짝수지? 이게 1대1 대응이 영원히 되냐 안 되니? 되잖아. 그러고 보니까 자연수도 몇 개야? 무한개? 짝수도 몇 개야? 뭐가 더 많아? 이 설명을 해 교수님이 들어와서. 이거 봐 너네는 엄밀하지 않아 막 이런다고. 그래서 지금부터 왜 자연수가 짝수보다 많은지에 대한 엄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야. 이게 카운터블 셀 수 있다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수나 짝수나 개수가 똑같아요. 근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느 누가 봐도 짝수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자연수가 더 많아요 정상이잖아. 이걸 많다라고 안 하고 전공수학에서는 카디널리티가 높다고 그래.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짙은 숫자 이런 표현을 써요. 그러니까 이게 짝수를 타는 물이면 먹어보면 먹을만한데 자연수는 응?